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받침없는 단어들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today we are going to study words only using vowels. 자 모음들은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것들은 한글의 모음입니다.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이 모음들은 그냥 소리만 낼 때는 이 모음만으로도 소리가 날 수 있어요. 한글 vowels can make sound alone.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글자로 쓰려고 할 때는 모음만 가지고 쓸 수 없어요. 글자로 쓸 때는 반드시 자음이 필요합니다. 자음, 컨소넌트가 필요합니다. However, when you're writing with letter, consonants are necessary. Because one vowel cannot write letter. 항상 자음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모음이 와야 완성된 한글 글자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글자가 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한글 자음 이응입니다. This is 한글 자음 이응 Name is 이응 Sound, this comes first, no sound, just a But it comes last, 응 이름 This is name is 이응 Sound, first, no sound, a Last, 응 한번 써볼까요?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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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응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돼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같이 쓰였지만 이 소리는 모음만 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음만 있는 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자, 이렇게 쓰인 글자와 이렇게 모음만 쓰인 글자가 사운드가 똑같아요. This is sound the same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자로 쓸 때는 when you're writing letter we need always consonant because this consonant has no sound just just a letter no sound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한글 is a sound letter the letter itself has no meaning therefore 한글 can make letters by combining consonant and vowels 한글 can make letters by combining consonant and vowel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음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절, 음절 is a syllable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그런데 there is no this is no this is not complete letters we need always consonant 그래서 아를 만들고 싶으면 there is no sound consonant 으 아 야 어 여 오 요 우 모, 유, 으, 이, 에, 에. This vowel and this letter has the same sound. But this is just vowel. This is a syllable. 이렇게 써야지 완전한 글자가 된 겁니다. 여기에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에, 에. 이런 글자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배울 글자가 only using vowel word이에요. Vowel만 쓴 글자들이 있어요. This is fox. Fox is in Korean. 여, 우. 한번 찾아볼까요? 아, 야, 어, 여. 여.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여, 우. 여, 우가 됐지요? 아, 야, 어, 여. 아, 야, 어, 여, 오, 요, 우. 가 됐어요. 그 다음에 This is yo, yo. 요, 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요가 됐지요? 다음에 다시 아, 야, 어, 여, 오, 요. 요가 또 있죠? 요, 요, 요. 그리고 이거는 milk에. Milk is in Korean. 우유. 우유. 우유 한번 찾아볼까요? 아, 야, 어, 여. 다시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우, 우가 있지요? 우. 다음에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유가 있네요? 우, 유. 자, 우유. 그 다음에 This is number two. Number two is in Korean.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이가 여기 있죠? 그러면 이, 이예요. 자, 다른 건 하나도 쓰지 않고 Only using vowel. Vowel만 쓴 모음만 쓴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문제를 다시 한번 다른 것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죠? 자, 먼저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 아이, 아이는 Child에요. Child. 오, 이, 오, 이. 오이는 Cucumber. 오이 is Cucumber. 이, 이, 이는 Number two. 여우, 여우. 여우는 Fox이에요. 여우 is Fox. 요, 요. 요, 유. 요, 요 is 요요. 오. 오. 오 is number five. 그러면 찾아볼게요. 여우. Fox is 여우. This is Fox. Fox is 여우. 이렇게 줄을 그었죠? 여우, Fox. This is number five. Number five is O. 오. 자, 오를 쭉 보니까 이렇게 오네요. 오. 다음에 This is yo, yo.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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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 어디 있을까요? 요, 요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I예요. 아, 이. 아, 이. 아이, child. 아, 이. 그 다음에 This is number two. Number two is in Korean. 이. 이예요. 이. 이는 그 다음에 This is cucumber. This is cucumber. Cucumber. Cucumber is in Korean. 오. 이. 오. 이.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 아. 이. 오. 이. 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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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 여. 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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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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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봤죠? 그러면 풀어봤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써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This is example box. Example box에서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자, Every time 이름을 크게 말해보고 Name the picture loud And fill in the missing letters In the blank 아이들의 아이 Kids 아이 아야 어여 아 아 이니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아 이죠? This is number two Number two is 이 같이 한번 찾아봐요 아 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 이 그 다음에 요요예요 요요 요요 is 요요 요요는 똑같아요 아 야 어여 오요 요 똑같아요 요요가 두 번 있지요 요요 그 다음에 This is milk Milk is in Korean 우유 자, 우유를 같이 찾아봐요 아 야 어여 오요 우 우 우 그 다음에 유가 있지요 아 야 어여 오요 우유 유 milk is in Korean 우유 This is 이예요 이 tooth 아 야 어여 오요 우유 으 이 이예요 이 This is cucumber cucumber is in Korean 오 이 오 이 아 야 어여 오 오 아 야 어여 오요 오 우유 으 이 오 이 오 이 cucumber is 오 이 This is number five This is number five Number five 는 오예요 오 아 야 어여 오 오 오 오 This is a fox fox in Korean 여 오 아 야 어여 여 아 야 어여 어여 우 여 우 영어 알파벳 에이예요 에이는 아 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에 에 에 에이 지요 이를 찾아 봅시다 아 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에 이에요 그 다음에 아우치 아우치 아우치는 아야 이렇게 말을 하죠 한국어로는 아우치 코리안 아야 아 아 아야 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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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아 야 아야 아 아 아 야 아 아 야 자 이번에 아 아 아 어 여기 그 다음에 free time, spare time 시간이 많은 거를 여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야 어여 그 다음에 여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여유 자 그래서 these words using only vowels 바월만 이용해서 하는 한글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한글은 항상 자음이 먼저 와야 돼요 이응 그래서 오늘 이걸 배웠고 자 오늘 배운 글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이거 써봅시다 1번 read aloud the letters and copy the sentence 한번씩 써보는 거예요 아이야 우유 아이야 우유 한번 써볼까요? 아 아이야 여우 아이야 여우 여우야 요요 여우야 요요 여우야 요요 아우야 오이 아우야 오이 아우야 오이 아 우 야 오이 아야야 아야야 아 아우치 아우치 그 말이죠 아 야 야 야 아 야 야 자 보셨죠? 오늘 배운 단어들을 같이 한번 리뷰해 볼게요 복습해 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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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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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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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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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여유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바월로만 된 단어를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 모든 교재들은 제 블로그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항상 보험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